오늘 밍크를 라운드 밍크를 차이나로 만들거에요 차이나로 만들건데 지금 기장이 얼마나 오냐면 26정도 됩니다 26인치 정도 근데 이걸 한칸을 잘라가지고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이나로 만들겁니다 라운드를 라운드에다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이나로 만들겁니다 차이나로 이 과정을 한번 찍어보려고 나머지는 목도리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차이나로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차이나로 만드는데 다른 데는 손은 안되고요 기장만 지금 잘랐어요 기장만 잘라가지고 차이나로 할건데 우선 밑단을 좀 손을 놔놓고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라를 좀 잘라서 밑단을 다 대야 되기 때문에 다려서 하겠습니다 손을 돌려면 이렇게 박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떠주고 나중에 우라를 여기다가 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라를 밑단에다가 우라를 이렇게 박아서 오겠습니다 봉조기로 박을거에요 봉조기로 미싱으로 박아도 되고 봉조기로 박을게요 이렇게 박아도 되고 그리고 밑단을 좀 처리를 하고요 이게 이제 봉조기로 박아도 되고요 이제 봉조기로 박아도 되고요 박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밑단을 좀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에리를 만들어서 달겠습니다 이게 이제 봉조기로 이렇게 박아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본봉으로 박았는데요 여기를 본봉으로 박아도 되요 박기 전에 아몰테이프를 먼저 당겨 가지고 팟깡이 쭉쭉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아몰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안 늘어납니다 이렇게 먼저 박아 가지고 시접을 맨날 밑에다 놓고 두번 박는거에요 한번 더 박는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해놓고 떠주는거죠 그래야 그게 제일 쉽습니다 테이프를 안대고 박았으면은 쭉쭉 늘어나가지고 반더댕이 안나오면 쭉 늘어나서 이렇게 되더라구요 보니까 항상 테이프를 쳐 가지고 있으니까 대고 먼저 접은 이렇게 핀으로 해놓고 떠주면 됩니다 먼저 밑에 봤을때 아까 여기 보면 다들 테이프를 아무리 테이프를 안 붙이고 붙이지 않고 그냥 바꿨으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늘어나는 것이 없고 자연스럽게 떨어졌잖아요 이제 여기 앞에 저를 보면은 앞에 손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좀 약간 늘어난 게 되죠 이쪽으로 좀 편을 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라운드로 이렇게 해서 차이나 카에라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겁니다 차이나 이렇게 너무 높지 않게끔 너무 높으면은 이 화장품이 자꾸 묻어가지고 안좋습니다 이정도 높여가지고 잘 할거에요 그러면 기장을 짤는 애도 별로 짧은 덴 안하더라구요 형이 입었을때 더 멋지더라구요 기장이 짧은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이것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라운드가 이 상태에서 목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이렇게 붙으면은 여자들은 싫어해요 남자들은 괜찮지만은 여자분들은 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붙으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운드가 좀 안에 라운드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휠가 뭔지 찔러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떠주면 됩니다 떠주고 나서 나중에 우라는 나중에 접어놓고 에디 해놓고 맨 마지막에 우라는 뜨는거에요 이렇게 손으로 이게 손으로 휘면서 약간 이렇게 휘었잖아요 흰것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너무 깊이 뜨면 안되고요 너무 깊이 뜨면 안되고요 너무 깊이 뜨면은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을 넘어 땡기면 안됩니다 실을 자연스럽게 빼놔야 나중에 털이 안 땡기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땡겨버리면 안됩니다 자연스럽게 놔둔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 떴고요 이렇게 다 떴는데 얼굴이 잘 떠졌죠 이렇게 이것이 울룩불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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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안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떴는데 아이롱을 눌러버리잖아요 스팀을 주지 않고도 눌러버리면 애기가 죽어버립니다 스팀이나 아이롱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이제 밑단은 다 했고요 시접 처리까지 끝났습니다 끝나서 뒤집어 가지고 지금 목을 할 건데 이 차에는 카메라가 다 있던데 보니까 이것도 공주기로 해서 박아서 넘겨줬네요 이렇게 그리고 굿 용도 같이 제 이렇게 연을 이를 보면 목을 지금 라운드로 했을 때에 늘어나지 마라고 테이프를 쳤잖아요. 테이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어깨도 지금 늘어나지 마라고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면서 이걸 테이프를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박아놓으면 같이 박아놓으면 밖에 영 사나워요. 그래서 이것도 테이프를 쳐가지고 친 다음에 같이 여기를 잘라가지고 같이 박을 겁니다. 박을 때에 표시를 좀 해야 돼요. 이거 하나가 돌아간 데는 딱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데는 맞게끔. 표시를 먼저 딱 해놓고 이놈에 맞춰서 박는 거야 나중에. 박을 때까지. 절개를 한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갖고 와서 박겠습니다. 이거 박을 때에. 아까도 조금 전에도 테이프를 쳤었지만 테이프를 이렇게 쳐가지고. 지금 여기가 테이프가 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저는. 이 테이프를 암머스 테이프인데 이게. 암머스 테이프인데. 이렇게 보면 바퀴가 좋아해요. 여기는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박을 때게. 이렇게 해서. 털을 집어넣으면서. 쭉 이 끝으로 박는 거예요. 끝으로. 그리고 나중에 박을 때게. 여기다 박을 때게 박으면은. 늘어난 것이 없이 정확하게 박히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박겠습니다. 지금 테이프를 쳤잖아요. 이렇게 테이프를 쳐가지고. 나중에 박을 거예요. 끝으로. 그냥 끝으로 박을 건데. 테이프가 지금 풀이 붙어있는데. 아이롱으로. 스팀을 조금만 주면서. 딱 주니까 붙잖아요. 이렇게. 원단이. 이. 갱에 약한 것은 스팀이 가면 막 열어고 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쯧쯧쯧쯧.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가지고 한쪽은 표시하고 한쪽을 달고나서 한쪽으로 그 다음 달기요 여기서 뜯을 때게 자를 때게 테이프를 자르면 안되고요 테이프를 자르면 안되고 이 바금선 있잖아요 바금선 옆으로 살짝은 이걸 가위로 하면은 털이 잘라져버리잖아요 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제 안쪽에 하고 안쪽에 테이프 쳐진거 하고 안쳐진쪽 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보면은 테이프 사용이 안누러나니까 일부를 위에서 한번 더 박았습니다 털이 안쪽으로 가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긴 테이프를 안치고 그냥 박아주기만 했어요 털만 안으로 제껴져있고 그럼 l를 만들면은 여기 안쪽에 사이즈에다 맞춰야 되겠죠 안쪽에 사이즈에다 사이즈에다 맞춰가지고 이걸 맞춰서 l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놈 사이즈에 이 사이즈 안쪽 사이즈에 맞춰서 박아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같이 표시는 쪽으로 같이 맞춰서 박아서 넘기면은 l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즈에 맞춰서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맞추니까 22 반인치가 나옵니다 22 반 이렇게 되면 22 반인데 이거 하면 더 나아가겠죠 늘어져가지고 나중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2 반으로 이렇게 놓고요 l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쪽에서 22 반 시접 빼고요 시접 5mm 빼고 얼마 안 되네요 22 반이면 얼마 안 돼 지금 보면은 22 반인데 늘려서도 22 반 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반 카라처럼 이거 쳐가지고 여기 중앙 표시하고 이쪽부터 먼저 봤고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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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갖고 돌아서 이 표시에 맞춰서 여러분도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면은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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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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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춰주는 여기 손길이 이쪽 먼저 받고 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핀으로 한번 밀일해서 해가지고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뒤집었을 때 l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핀으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정상 쪽으로 차이나 가라 정상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지금 안 박았었는데 지금 여기를 박아줘야 됩니다 안 박아서 핀으로만 있어도 이렇게 표시가 별로 안 나잖아요 박아놓으면 깨끗하거든요 이 안에 지금 뭣을 안 넣어서 개싱을 집어넣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그럽니다 나중에 여기 받고 나서 개싱 집어넣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같이 우리가 옷 만들 때 사람 만들 때 잠바 같은 것도 옷 만들면은 나중에 하고 나서 여기 박아주잖아요 양복도 이렇게 떠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개싱을 집어넣고 좀 더 톰하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손으로 떠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큰 건 지금 빼내고요 적은 걸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적은 핀으로 그대로 박으면 될 겁니다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보려고 제가 한번 큰 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큰 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박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놔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후크 있었잖아요 후크 아까 띄어낸 후크 이거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자유한 카라를 대신을 넣을려고 자르고 있습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카라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구임이 이렇게 안없어요. 그대로 서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그래서 이걸 배싱하고 이걸 같이 집어넣습니다. 여기가 구웅하니 멋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거에요.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후크 있었잖아요. 후크. 아까 띄어낸 후크. 그리고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뚫어져있는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딱 소리가 나야됩니다. 딱 소리가 나면 여기를 바늘로 이렇게 해주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똑같이 했구요. 차이나 칼라인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넘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 그 반대편 쪽에 있었죠. 네. 지금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깨가지고 이제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이제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한줄로 밖에 있잖아요. 손나루 두개 있잖아요. 이렇게. 한개. 저는 저는 예리를 한 대개 두개를. 여기가 돌아가나요? 돌아가면 안 돌아가죠? 여기가 돌아가면 안 돌아가죠? 여기가 돌아가면 안 돌아가죠? 여기가 돌아가면 안 돌아가죠? 여기가 돌아가죠? 여기가 돌아가면 여기가 돌아가면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가죠? 여기가 돌아가면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가죠? 여기가 돌아가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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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이쪽으로 마무리를 할건데요 여기를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바늘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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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